월평균 기온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플러스 2에서 4정도 그리고 저녁에는 마이너스 2에서 3정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. 오기 기간은 통상적으로 11월에서 3월까지로 보며 1월에 종종 홍수가 발생합니다. 평균 값어치이기 때문에 한낮에는 2에서 4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구요. 만약 구름이 낀 흐린 날이면 더 낮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기후 변화에 의해 매년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. 참조사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